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와이 두들 클래스라는 책입니다. 짠납 칸 크리에이터가 그림을 그렸고요. 피캔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처럼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이 책을 보면서 따라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예쁜 그림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줍니다. 또 이렇게 두 눈과 코만 그려넣어서 마치 사물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친밀감을 주는데요. 그게 바로 포인트이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따라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색칠하는 그런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전부 다 블링블링 해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보고만 있어도요. 저는 그림이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순서가 1, 2, 3, 4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과정이 있는 책보다는 사실 전체의 그림이 그려진 것만 쫙 모아놓은 그런 책을 원했었습니다. 그런 책이 잘 없더라고요. 과정은 뭐 자신이 그리다 보면은 스스로 터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완성된 그림 있잖아요. 전체 하나가 완성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기초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과정이 들어가 있으면 따라서 그리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모습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도 있고요. 이렇게 빈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고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정말 저의 허접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너무너무 뭐랄까요. 친근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다고 그럴까요. 뭐 마치 힘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고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 그림의 매력인 것 같아요. 기분을 참 좋게 해요. 너무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 픽핸들을 좋아하는데요. 예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하긴 뭐 매일 그림을 그리니까 실력이 늘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펀타임 해가지고서는 아 여기 색칠되어 있죠. 이렇게 색칠해 볼 수도 있게끔 나와 있는데요. 파인미 나를 찾아보세요. 여기도 있습니다. 어디에 이제 그림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요. 음 부럽다. 저는 이렇게 그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아 막 아기자기하고 정말 귀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귀엽죠.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있으면 행복한 마음이 드는데요. 뭐 컵이라든가 또 뭐 햄버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전부 그냥 어떤 물체이면서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생물들이 마치 살아 있어가지고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막 옆에서 얘기하고 수다 떨면서 하나의 친구가 되어서 모여가지고 무슨 그 미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여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고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번 또 보여드렸는데요. 11월인가 또 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살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한 번 이런 일러스트 그림 그리는 거에 취미가 있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뭐 그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시면 한 번 이 책도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